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화장을 안하고 다닌 적이 많았는데요 민낯으로 다니니 편한 점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인지 1월의 핫신 상태는 벌써 빠르게 품절대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살까 말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쿠션을 포함해 품절대란이 일어났던 연말의 제품들을 가지고 왔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1월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품절 아이 팔레트들 위주로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살까 말까가 3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의 센스를 올려줄 업계의 사건 이슈들과 돈 아끼는 세일 소식까지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1월 달의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마블 팩트죠 입생로랑 뷰티 마블 팩트입니다 SPF 50 플러스 BA++++ 이고요 저는 BR10 호수를 선택했고 가격은 9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블 제형의 쿠션은 한국에서 2, 3년 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제형 중에 하나죠 특히 AG20나 루나와 같은 브랜드가 국내에선 큰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마블 팩트는 중저가 브랜드가 많고 홈쇼핑 매출이 큰 타입이죠 그런데 심하게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퍼프까지 장착한 이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들만 리뷰하다가 이 제품을 보니까 살짝 생태계 교란종 같은 느낌? 이번 마블 쿠션은 파운데이션과 톤업 베이스 그리고 농축 에센스를 함께 마블링하여 세 가지를 한 제품에 조화롭게 담았다고 하는데요 퍼프로 둥글게 믹스해준 후 얼굴에 가볍게 밀듯이 눌러 발라주면 됩니다 꾹꾹 누르면 살짝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위에서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제형이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밀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제형을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요 모공에 잘 끼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각질 부각이 잘 일어나는 이 사용법 때문에 사실 정착해서 사용한 마블 팩트 제품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밀면서 바르는데도 각질이 일어나거나 모공에 콕콕 박히는 모습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에센스가 농축되어서인지 커버력이 좋지만 수분감? 유분감이라고 할까요? 다소 느껴집니다 코 쪽이 바른 직후에도 살짝 번들거리고 마무리는 가볍게 많이 두들겨줬는데도 묻어남이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살까 말까 부터는 베이스 테스트를 할 때 한쪽은 파우더 처리를 하고 한쪽은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1시간 마스크 테스트를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마블 팩트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은 많이 번들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복합성 피부인데요 겨울에 건조한데 이 정도면 저는 날씨가 더울 때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파우더 처리를 한 곳은 겉보속 촉의 느낌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파우더 처리를 하고 사용하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대신 파우더 처리를 해도 하지 않아도 묻어남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피부 위에 크리미하게 붙어있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마찰의 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정 화장을 해보았을 땐 수월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제형 픽스가 잘 안되는 만큼 수정도 쉽고 잘 되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해도 위에 두들기면 살짝 두꺼워지지만 밀리지 않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의 다른 마블 팩트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제품력만 보자면 지금까지 써본 마블 팩트 중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저처럼 복합성 피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제형 특성상 전체적인 유지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파우더 처리를 해도 저한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형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 팩트가 좋다 원래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사세 하지만 마스크의 묻어남이 싫거나 고정력이 강한 제형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맛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 5천원 그 돈으로 치킨 사드십시오 내 고추마요가 몇 마리냐 두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제 유튜브 댓글에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던 브로우 제품입니다 라카의 와일드브로우 쉐이퍼 가격은 1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게 뭐하는 녀석이냐 하면 이름하여 눈썹 마스카라 눈썹의 결과 방향을 잡아주어 좀 더 입체적이고 생기있는 눈썹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처럼 눈썹이 부족한 눈썹 흙수저들은 또 주섬주섬 지갑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게다가 눈썹결이 제멋대로여서 불만이셨던 분들도 결을 원하는 대로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소를 사용해 눈썹 뿌리 쪽부터 발라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정됩니다 한 올 한 올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쓱 발라보면 고정이 안되는 듯 싶지만 일반 마스카라와 비슷하게 액이 몇 초 지나면 살짝 굳어지고 결잡기가 쉬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싶으시면 소를 눈썹에 대고 액이 굳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너무 여러 번 덧바르거나 양을 많이 쓰시면 역시 가루가 떨어지고 떡질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었을 때 소를 묻은 양 한 번이면 눈썹 하나를 고정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고정이 되어서 마치 속눈썹 마스카라처럼 살짝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브로우 쉐이퍼를 사용했는데요 사용 전과 후가 미세하지만 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느낌? 나만 아는 확실한 차이? 눈썹이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특히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데 눈 가까이에 있는 눈썹이 표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색이 있는 눈썹 마스카라보다는 이렇게 투명한 브로우 쉐이퍼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밝은 색으로 염색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결을 살려주고 고정력도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눈썹이 너무 풍부하고 이미 올이 긴 분들은 이게 사용하면 환한 눈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제 지인들은 써보고 후기를 얘기해줬는데 사람들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생기있어 보인다 컨디션 좋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번 브로우 쉐이퍼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틴트장인 삐아에서 나온 신제품이죠 럭키 샤인 틴트 2 11,000원의 가격으로 총 5가지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삐아에서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럭키 샤인 틴트 2 기존의 럭키 샤인 틴트 1번이 청량하고 채도 높은 컬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은 MLBB 계열의 로즈, 베이지, 모브 컬러 등 더욱 자연스럽고 컬러리빵 같은 느낌의 연출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나? 얘 색감 좀 봐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럭키 샤인 틴트 라인의 장점 발색과 착색이 일관적이다 착색이 진하지는 않지만 지원해도 발색과 정말 동일하게 착색이 남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5가지 색상을 입술에 발색해봤는데요 바르기도 쉽고 과하지 않으면서 촉촉하고 건강해 보이는 물광 틴트입니다 한때 기름광이 유행했었는데 마스크에 너무 묻어나다 보니 금세 버림받고 말았죠 이 제품 역시 바른 직후는 촉촉해서 묻어남이 있지만 휴지에 두세 번 정도 눌러주면 유지력을 높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06번과 07번은 품절이 걸릴 만큼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처럼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는 시기에는 딱 좋은 컬러감이죠 저는 07번 베스트 인기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꾸안꾸 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딱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로즈 컬러입니다 휴지로 몇 번 눌러주면 원래 내 입술 컬러처럼 살짝 촉촉하게 밀착됩니다 저도 요즘 립스틱보다는 연한 틴트, 틴트보다는 컬러 립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컬러 립밤은 자연스럽고 보습이 잘 되지만 그만큼 잘 지워지고 유지력이 없다 보니 틴트를 더 찾게 되기는 합니다 이 제품은 바른 직후에는 조금 평범한 느낌인데 휴지로 닦아내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11,000원에 이 정도 가성비라니 소년은 가슴이 웅장에 지웁니다 2020년에 출시된 삐아의 틴트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럭키 샤인 틴트가 저는 가장 돋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럭키 샤인 틴트 2번은 단연 4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 1월 달에 업계의 핫한 소식과 이슈를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요즘 마스크의 장기간 착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새롭게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뷰티 업계를 강타한 온라인 신조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마스크네입니다 마스크와 여드름을 뜻하는 아크네를 합성하여 마스크네라는 신조어가 생성된 것인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이 단어를 검색하면 마스크네케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영상이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뷰티 시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런 고민 호소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코로나 유행 초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꼼꼼하게 마스크를 착용해 왔습니다 워낙 스킨케어가 전문적이고 한국인들이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신조어가 생길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역시 스킨케어 강국 대한민국이라 마스크에도 강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신년 맞이 1월 세일에 대한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백 컬렉션 출시로 최근 핫해진 이니스프리인데요 이니스프리 회원들에게 서프라이즈 세일 위크를 연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트루케어 판테노 스킨 같은 제품들도 최대 30% 할인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2021년 1월 10일까지 세일하는 브랜드입니다 미샤가 타임레볼루션, 초공진 등 스킨케어 라인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아도 아모레퍼 시핑몰에서 10일까지 최대 1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일 이벤트는 에뛰드의 내 나이가 어때서 이벤트인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신규 회원에게 자신의 나이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지가 가입을 하면 32%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이를 이런데 써먹을 줄이야 대신 신규 회원 1인 1회만 발급이 되고 최대 50%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 하면 엄마나 아빠 이름으로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50% 쿠폰 댕이듯 통 크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에뛰드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까 말까 2부는 1월 달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아이 팔레트들만 싹 모아서 리뷰해볼 예정인데요 2021년 아이 팔레트 뭐 사지?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 자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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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